이 시간은 각계각층의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지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덜어 주위에 일어라 기다리고 앞사라가 구세게 싸워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어라 오 군대가 날 있어 널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 덜어 주위에 일어라 또 나팔살이 듣고 뻔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 갈 길이 주 예수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덜어 주위에 일어라 내 힘이 부족하니 주 환경 믿어라 오 남의 갑주 이뻐 널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덜어 주위에 일어라 이 날에 작전하고 벗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어라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록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분은 미국 LA 한인회장을 맡으셨던 감사한인교회 남문기 집사님 모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인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미국에서 온 남문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집사님의 그 이력과 수상 경력을 보니까 정말 당대에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말 의구심이 생길 만큼 너무 많은 일을 또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이 남문기고 저는 82년도 1월 23일 날 미국을 들어갔습니다 네 KBS 한민족 리포트에서 한 시간 소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때 300불을 들고 들어갔고 그래서 유학을 가기는 갔는데 유학보다 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청소를 한 3, 4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부에서 한인회장까지 그러면서 신문에 소개를 많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LA 한인회장 단체장을 많이 했습니다 남들은 봉사죠 사실은요 해외에서 한인회장을 한다는 것은 월급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봉사고 그래서 LA 한인회장도 했고 상공회의소 미국에 한 60개 되고 미국에 한인들이 250만 명이 삽니다 그래서 한 사장들만 한 16만 개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공회의소 총회장 했고 250만 명 대표인 미국 한인회장 대표도 했고 해외에 750만이 사는데 한인회가 한 6, 700개 됩니다 그 한인회장 대표도 했고 전체? 네 전체 아주 쉽게 얘기해서 LA에 한인회장을 하셨고 거기 LA에 100만 명이 삽니다 네 그 다음에 미국 전체에 또 한인회장을 하셨고 전 세계 전체 나가 있는 한인회 회장님을 하셨고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소개를 드리는 마지막은 제가 상암적이나 아니면 일반적이나 네트워크를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국에 사시고 계시지요? 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한국에는 6월 18일날 세계 한인회장 대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참석하기 위해서 18일날 아침에 나왔었습니다 네 한국에 오실 때마다 느끼는 감동이 또 다르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국을 단체장 회장을 하면서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다 틀리고 계절마다 다 틀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사는 것은 아니니까 항상 한국에 대해서 새로운 정을 자꾸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제 LA에서 하시면서 처음에는 유학을 가셨다가 청소를 시작하셨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청소하는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사실은요 네 그래도 청소는 청소니까요 저도 이제 미국 가보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시작할 때 청소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가 청소나 페인팅을 했습니다 네 낮에는 학교도 아니고 저희 친구들도 저녁에는 이제 5시 이후에 회사 사무실 다 닫으면은 가서 이제 저녁 시간까지 네 그래서 제가 미국 화장실 닦은 게 12,000개는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회장님께서 그 청소하실 때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일을 참 즐기는 편입니다 그 청소를 하게 된 동기가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제가 GMAT라고 대학원 들어가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왜 공부하냐 이러면서 이 얘기가 됐는데 자기가 메인테넌스를 한대요 하루만 도와도 올래 그래서 메인테넌스가 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참 영어를 잘 합니다 그런데 82년도 갈 때만 해도 베큐도 없었거든요 사실은요 베큐은 청소기죠 네 청소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베큐이라는 단어도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메인테넌스 한다고 해서 청소같아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유리창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유리창을 닦는데 시간당 3불 50에서 4불 주는데 4 8 32 32불을 주기로 하고 갔는데 유리창 너무 잘 닦는다고 그러면서 첫날에 60불 줬어요 그 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아파트도 못 들어가고 방 한 개를 얻어 갖고 사는데 220불 줬어요 4일만 하면 방세 나오잖아요 그래서 4일 하다 보니까 고마 근로 그때는 또 방학이고 해서 빠져들어가서 청소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네 이제 청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전에는 미국 직원인 한국 직원 다 포함해서 한 2천명 정도가 넘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뉴스타 부동산 그룹입니다 그래서 뉴스타 부동산을 요새는 인터넷이 하도 발달돼서 그냥 치시면 다 나오는데 뉴스타 부동산 그룹을 하면서 첫째는 프랜차이즈 식으로 해서 미국 전역에 한 50개가 있었습니다 지사가요? 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때문에 조절을 많이 해서 지금은 30개 정도 됩니다 32개 정도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회사가 뉴스타 IT 회사 있고 그리고 광고 기획사 있고 뉴스타 보험 회사 있고 뉴스타 학교를 여러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 캄퍼니라고 절차를 부동산 하면서 절차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3개를 갖고 있고 투자그룹 가지고 있고 뉴스타 장학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이 있고 해서 자회사를 한 8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회장님 그룹의 직원들은 한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지금 한 1,400,5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한 1,400,500명 정도가 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면 제가 볼 때 항상 오므렸다 뛰었다가 오므렸다 뛰었다가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경성도 말 씁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으면 한 3,000명 정도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총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한 직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을 정도만큼 회장님이 되셨는데 회장님이 미국 가셔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다 회장님과 제 성공은 한 게 아니잖아요 네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을 했다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공이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미쳐야 되는 거 같아요 그 미쳤다는 속에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진짜 일에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몸과 마음이 한 곳에 이렇게 빠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해병대를 제대했습니다 해병대 제대할 때 참 선후배들로부터 야 너 진짜 해병대 체질이다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청소를 할 때 저는 청소가 예술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저분한 데 들어가서 한 10명이 탁 들어가서 페인트하고 청소하고 예를 들면 유리창 닦고 그리고 형황등 갈고 밑에 카펫 갈고 그 다음에 샴푸하고 왁스하고 이렇게 나오면 진짜 깨끗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아마 그 설거지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설거지 할 땐 잡생각이 없거든요 청소할 땐 잡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미치고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하고 성공이라는 게 놀면서 성공할 수 있거나 잡생각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감동을 주라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잠 덜 자고 일에 미쳐야 성공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미칠 만큼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럼요 부동산도 그건 마음 먹기 나름인데요 제가 부동산을 시작하면서 첫 회에 보통 에이전트들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죠 4채 5개 8개 팔면 참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서는 1년에요 네 4개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8개 하면 슈퍼 에이전트라 그래요 10개 이상 하면 슈퍼 에이전트라 할 정도로 잘합니다 제가 첫 회에 몇 개를 팔은 나면 77개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77개를 판다는 것은 잠을 거의 안 자는 상태에서 네 딴 거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그 일만 1년을 미쳐야 되는 거고 들어오는 돈에 거의 한 내가 볼 때 3분의 2를 써줘야 됩니다 돈 들어오는 돈을 주머니에 엮어 나면 그건 상업의 확장은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자기 돈을 안 쓰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예를 들면 극동방송 같은 데 와서 광고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광고가 없고요 없습니까 네 광고를 많이 해야 듣는 사람이 광고가 기사거든요 사실은요 네 신문 같은 데에 광고를 낸다는 게 일반 사람들이 기사를 보는 것 보다는 광고를 봐서 자기들 생각을 좀 크게 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쾌길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를 안 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인컴이 거의 다 광고비로 다 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점은 아마 그런 데서 나오지 않겠냐는 게 지금도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광고입니다 LA 가면 중앙일보 한국일보 두 개 부위입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중앙일보에 하루에 26페이지 낼 때도 있었는데 매일요 매일 26페이지 그래서 사실 같이 가는 거죠 공존해서 같이 살아가는 의미고 그래서 광고 그리고 일에 미치는 거 성김성애를 다 하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믿음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야 된다는 거 아마 그거하고 일맥상통하지 않나 그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거 자기 분야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정말 그 일에 미칠 정도로 그 일을 하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일하는 것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신문지장을 통해서 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홍보를 통해서 성공했다 라고 정의하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이제 성공을 하시고 나서 또 후학들을 위해서 장학금도 또 이렇게 많이 내놓으셨네요 제 돈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내가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전부 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던 누군가 어딘가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아들 딸한테 주나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르쳐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부모가 그 재산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데 그게 내가 번 게 아니고 우리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벌어서 나를 줄 수 있잖아요 쟤는 오너기 때문에 쟤는 주인이기 때문에 제일 첫째 안 해야 되는 게 망하면 안 되니까 망하지 않을 만큼만 돈이 있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 돈을 확대 재생산 시키는 게 결국은 광고로 돈을 갖다 주는 거고 그러면서 그 돈을 재투자 시키는데 하나의 역할이 장학생을 입니다 쟤는 장학생에 대해서 지금 13년을 줬는데 물론 계속 내가 주체를 안 하더라도 장학금은 계속 지금도 다른 데 주고 그 다른 단체에 장학금 모집한다면 또 제가 그쪽으로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계속 줬지만 뉴스타 장학재단이라고 주정부에 허가를 맞 주기를 13년이 되는데 한 천명이 넘었습니다 줘야 된 첫째 장학금을 왜 줘야 되냐 쟤는 사실 이따 말씀할 기회가 나오겠지만 미국에 한인 대통령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 만들고 싶다는 게 학생들을 모아 놓고 올해도 85명이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경기잖아요 그죠? 불경기라고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는 소리가 야 미국 대통령 될래? 제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미국에는 임자가 없는 땅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러면 백인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 그러면 그런데 미국에는 사실은 임자가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찍 와서 정치 경제를 잡고 있을 따름이지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이민족이고 그래서 I have a dream 하고 마틴 루토킹이 연설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바마가 Yes we can 하고 부딪힌 게 딱 50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야 너같이 잘생긴 놈이 너같이 똑똑한 놈이 왜 대통령 안 되냐 내가 미국에 태어났으면 나 대통령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약을 참 잘 올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비전을 주는 거죠 꿈을 가져라 그 꿈은 I have a dream 꼭 이루어진다 쟤는 그 얘기를 하면서 장학금 주게 된 동기도 아마 그런 역할도 되고 또 우리 직원들한테 장학금 한번 줘봐 이 장학금 한번 줘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네 돈 그냥 번 거 아니잖아 어차피 남이 또 와서 준 거니까 착한 연습해보면 착해지니까 또 에이전트들을 같이 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하고 같이 일단은 사람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걸어가고 사회의 하나의 리더로서 그 하나의 역할을 분담해 주는 거는 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저는 좋아서 사실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나서 늘 회장님한테 또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죠 그럼요 그리고 또 감사를 안 하더라도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엄마한테나 학생한테 전화를 우리 직원들에게 전화해서 감사하도록 한번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맞다 내 표현을 해야 되겠다 결국은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둘만은 왜 장학금 받고 고맙도 소리도 안 해 그런데 그거를 바랬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나 지도편달이죠 결국은 부모가 못 가르친 거를 또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은 일단 장학금 받는 데 대해서 너무 자부심을 느끼고 고마워하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면서 그걸 다 보내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한테 우리 회장님이 장학금을 주십니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쟤는 사실 우리 직원들 자녀들한테 많이 주는 편이고 직원들은 자기 돈 가지고 지역에 착하고 장학금 받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봉사도 있고 미래도 있고 또 가난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쟤는 공부 잘하고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쓰고 이렇게 뽑을 때 어차피 전제조건으로 사람이 많으니까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거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받은 사람은 다음에 또 죽게 죽게 그냥 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만 받을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이 한 100명 하면 서너 명에서 다섯 명은 끼어 있습니다 회장님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연결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 웹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뉴스타 장학재단이 있고 글로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조건 없이 네 혹시 방송 들으신 분들 자녀 중에 미국에 계셔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 공부하시거나 하시면 좀 오랫거나 하시면 그쪽으로 신청을 하시면 네 내년 7월달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큰돈보다는 많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제가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장학금 받았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자기 영광으로 남아있고 그 어린 나이에 그렇죠 장학금 또 종이 한 장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가 뭐랄까 자부심 같은 걸 느낄 수 있고 또 갑자기 똑똑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외만하면 다 주려고 네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네 우리 남문기 집사님께서는 언제부터 교회 나가셨습니까 제가 한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300불 가지고 가서 청소하고 엄청 바빴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를 나가게 된 동기가 제 아들 때문에 아드님 때문에 교회 나가셨어요? 원래 부잣집 아들은 다 사고 치고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고는 아니고 그러니까 애가 나가서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해서 그냥 따라가지고 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또 제 와이프는 보니까 나가자마자 성가대도 들어갖고 잘하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아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아드님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는데 그 어떤 아드님의 동기가 있으십니까? 아들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아까 농담으로 했지만 또 아버지가 부자 같아 보이고 돈도 좀 있어 보이고 하니까 공부 안 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이제 교회 같은 데 가면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일요일에 같은 데 저랑 미국에는 저랑 거의 영세성을 못 띄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또 많고 그러니까 몇 천명씩 나오고 하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예배드리고 영어로 예배드리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요새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애들 키우는 사람이 교회 안 나가고 하면 그건 일종의 성교죠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해갖고 애 놓고 잘 삽니다 평소에 우리 아드님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게 또 있으신가요? 진실된 삶 있는 그대로 진실된 삶 가식 보다가는 오히려 제가 며느리한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실패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재단에 아버지 회사를 인수할 수가 있는 거니까 욕심을 갖거나 남보다 이렇게 막 앞서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이러면 남이 보면 욕하잖아요 남이 보면 욕한다는 거는 좋은 일이 아니고 잘 돼도 막 시기 질투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우리 같은 경우는 본능적으로 소탈하다 본능적으로 금소하다 아직도 저는 맥도날드 커피샵 같은 데 가면 애들한테 이렇게 냅킨을 이렇게 찢어 주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아이들한테는 아직도 찢어져요 아직도 찢어주면 대학교 다닐 때부터는 저한테 찢어주면 아파것도 아닌데 왜 찢어져요 이런 얘기는 천상적으로 금소하시게 금소하시게 사셨기 때문에 애들도 그걸 좀 배워서 그 위에 여기도 보면 분리수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 귀찮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나 정부에서 내려진 결정은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따라주는 게 좋은데 우리 집은 쟤나 와이프나 성격이 똑같은데 그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아주 철저한 편입니다 딱 다뤄놓고 우리가 좀 귀찮죠 그런 사회를 전체를 생각하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애들한테 가급적이면 기본부터 그 기본 포맷에 대해서 항상 충실하게 노력합니다 자제분께서 결혼을 하셨을 때 특이하게 청첩장을 돌리시지 않고 그냥 하셨나 봐요 저는 일주일에 결혼식장을 아무리 안 가도 두 번 세 번 가고 상가집을 안 가도 두 번 세 번 아니 한 번 두 번 가거든요 그럼 통제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가거나 아니면은 꽃을 보내거나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만약 애 결혼한다고 청첩장을 돌리면 그 부조금의 의미는 서로 서로 이렇게 협조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부조금을 다시 돌려돌라는 내용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건방스러운지 몰라도 부조청첩장을 돌린다는 거는 결국은 암시 암묵적으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애시당초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아들 결혼할 때도 결혼한 날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면서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이메일 갖고 있는 게 3만 5천 장입니다 네 3만 5천 개요 제가 SNS에 대해서 트위터가 제가 12만 명 팔로우를 가지고 있고 아 그러세요 네 제가 페이스북을 5천 명인데 우리 직원은 한 백 명이 5천 명이세요 그래서 제가 블러그를 여섯 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회장님께서는 연세가 들으셨는데 제가 53년 6월 10일 생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인터넷이나 SNS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시네요 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첩장 같은 거를 그날 우리 애 결혼할 때도 국회의원 두 명이 와 계셨어요 그런데 저하고 오전에 골프 치고 그 다음에 애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오후에 와가지고 그 참정권 행사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날 일요일이었는데 다 하고 난 후에 누가 와가서 오늘 남문교 회장님 아드님 결혼했다는데 뭐 이런 소개를 해가지고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아빠 청첩장 50장을 줄게 그러면서 내 책상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50장 중에 한 장도 안 보냈어요 그런데 왜 한 번 했나 하면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보낼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알아가지고 이제 한인회장 분들이 타주에서 한 열 몇 명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외에는 그리고 조금 잘 살고 잘 된 사람이 돈을 조금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아마 저하고 틀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한테 알리고 지인한테 알리고 그 좋은 일을 왜 안 할까 그런데 그거 받아 갖고 축하하는 사람보다 부담되는 사람이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부담되는 사람이 더 많다 그 생각이 들어갖고 사실 제 결혼할 때도 안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온 손님들은 전부 내 대학 후배하고 제가 그 당시에 노동조합을 했는데 조업원들하고 보니까 부조금 가져온 사람보다 부조금 안 가져온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소탈하게 합니다 우리 뭐 결혼식 할 때도 그랬고 아들 할 때도 그랬고 딸은 좀 틀리더라고요 아빠 간섭하지 마실래요 하고 그러셨군요 따님한테 말씀을 좀 드린다면 뭐 특별히 아버님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요즘은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거의 관계가 비슷하잖아요 옛날에는 딸은 출가 외인인데 내가 볼 때는 출가 내인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엄마하고 더 친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 딸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또 자기 딸은 제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 딸은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똑똑한 게 제일 이쁘고 제일 이쁘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똑똑한 게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는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정치를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가주 하원의원 비서실에 2년 근무했습니다 제가 보낼 때 지금 네 시대에는 미주 동포가 300만이 넘을 텐데 정치라는 것은 진짜 정치는 프로정치는 네가 희생을 해야 되고 가족이 희생되어야 되고 그러나 확실하게 덕보는 건 350만 명은 한인 동포는 네 덕을 볼 거다 그런데 자기 시대에 딱 2년 만에 해주라고 그랬는데 딱 2년 되는 날 저한테 찾아와서 아빠 자기 정치 안 하겠대요 그래서 자기는 가족을 택하겠대요 그래서 딱 치우고 들어와서 이제 회사에서 와서 지금은 에이스에스크로우라 그래서 회사를 세 곳에서 에이스에스크로우 회사를 하고 있고 경영 아주 잘하고 있고 그래서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버지 한번 본 게 검소 성실한 것 부위 안 봤을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차피 치반은 협조 공조잖아요 그렇죠? 네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회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간증도 많으시고 또 하신 일도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더 나오셔서 더 진솔하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되시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사장 이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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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